하나님을 너를 믿고 다니는 그 소자으로 믿고 하신 것 같다 신조는 35부모님 앞에 서세요 이 분이나 부모님 주신 말씀 저런 거든 경우라도 하나님 잘 사오지는 신앙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부모를 잘 훈련 후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랑하고 또 살아가고 사랑하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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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대신한 기도를 정함으로 모으십니다. 신중히 인사합니다. 그 어르신들께 정대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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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게 하십니다. 행복한 한 가족을 이룬 신랑. 정일환금과 신부 정사이랑 여론생활 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요다. 아멘. 신랑신들 주례를 걸어오는데 우리 외에 시부장노인과 지원부장이 우리 장노인 아들들은 어르신들. 불쾌장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소식들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봐도 더 많은 손이 좋으실 수 있는 사람인데 저는 간소하게 그런 식으로 치르려고 양가 가점에서 행동합니다. 그분들에게 정말 더 감사하거나 또 국가시책에 혼자 가거나 그런 생각을 강의합니다. 신랑신부 할 행진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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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